자, 오늘은 수의 종류와 실수 체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에는 자연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1, 2, 3, 4, 5, 즉 어떤 사물의 갯수를 살 때 나타나는 수들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정수라는 수가 있습니다. 정수에는 1, 2, 3, 4, 5라는 자연수와 그리고 연과,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과 같이 음의 정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0이라는 것은 기준점이 되는 수를 말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플러스 2는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이너스 2는 두 개를 비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여기 수의 선상에서 0은 기준점이고요. 플러스 3은 기준점에서 한쪽 방향으로 거리가 3인 점 그리고 마이너스 3은 기준점에서 3과 반대 방향의 거리가 3인 점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유리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리수라는 것은 정수분의 정수, 그런데 여기서 단 분모는 0이 아닌, 라는 정수를 말합니다. 즉 0이 아닌 정수로 정수를 나누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유리수라 부릅니다. 자, 유리수는 소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 끝의 자리가 유한계로 나타나는 소수를 우리는 유한소수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1분의 2, 즉 2죠. 2도 유리수입니다. 자, 그리고 2분의 1, 0.5죠. 이 끝이 점 다음으로는 하나로 끝났죠. 이것은 이제 유한소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4분의 1, 이건 0.25인데 소수점 다음으로는 두 자리가 끝났죠. 이런 것은 우리는 유한소수라고, 이런 것은 유리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소수 중에는 무한소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소수점 아래의 0이 아닌 숫자가 무한개, 계속해서 나오는 소수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파이 3.14, 이렇게 나가는 수를 말하는 거죠. 이게 끝이 없습니다. 소수점 다음으로 끝없이 나오는 이러한 소수를 우리는 무한소수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무한소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무한소수 중에는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반복해서 한없이 나타나는 소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순한소수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3분의 1, 이것은 나눠보면 0.33333, 이렇게 쭉 한없이 3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순한소수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0.3하고 3위에 이제는 바, 줄을 하나 거주기게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예로는 9분의 2, 이걸 전자계산균으로 나눠보면 0.222하면서 끝이 2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순한소수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0.2하고 3위에 순한한 마디를 이렇게 줄을 거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무한소수에는 순한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습니다. 즉, 예를 보시면 루트2, 1.4141 이렇게 한없이 나가는 수, 이러한 소수를 우리는 무한소수라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파이, 또 3.14152, 이것도 무한소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는 자연상수라 하는데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2.71828, 이것도 한없이 소수점 뒤로 계속 나오는 무한소수입니다. 자, 이러한 무한소수를 우리는 무리수라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자연수, 정수, 유리수, 무리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종합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수를 우리는 다 실수라 얘기합니다. 자, 실수에는 다음처럼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는데요. 유리수는 정수하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구별이 되고요. 정수는 아까 보셨겠지만은 양의 정수, 즉 자연수와 기준점 0이 있고요. 그리고 음의 정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즉, 소수점 끝의 자리가 유한계로 끊는 유한소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수점 끝의 자리가 한없이 반복되는 그러한 순한소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한하지 않는 무한소수, 즉 이것을 우리는 무리수라 했습니다. 즉,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실수를 수익선상에 쭉 찍어보면은 이렇게 순서가 일시, 쭉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곱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실수 x를 n번 곱해서 실수 a가 될 때, 즉 x를 n번 곱해서, 즉 xn승이 a가 될 때, 우리는 x를 a의 n제곱근이라 하고, 다음처럼 x이꼴 a의 n제곱근이라 씁니다. 자, 특히 n이 e인 경우는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e 쓰고선 루트 a를 쓰기가 번거로우니까, e를 생략해서 루트 a만 씁니다. 즉, 루트 a는 2제곱근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루트 9, 루트 9는 뭡니까? 제곱근이죠. 2제곱근. 즉,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를 말합니다.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는 뭐죠? 3이 있죠. 자, 3승근 루트 마이너스 27. 어떤 것을 3승근에야 마이너스 27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을 3번 곱했을 때, 마이너스 27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루트 2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루트 3은 제곱해서 3이 되는 수가 되겠습니다. 자,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n승근 루트 a, b는 각각 n승근 루트 a 곱하기 n승근 루트 b가 되고, 예를 들어서, 3승근 루트 마이너스 8 곱하기 27을 한다면, 3승근 루트 8하고 3승근 루트 27. 3승근 루트 8은, 3승근 루트 마이너스 8은 어떤 것을 3제곱해야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3을 3번 곱하면 27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3,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자, n승근 루트 b분의 a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통해서 본다면, 4승근 루트 81분의 16은 각각 4승근 루트 81하고 4승근 루트 16. 그래서 3을 4번 곱하면 82이 되고, 2를 4번 곱하면 16이 되죠. 그래서 3분의 1가 되겠습니다. 자, m승근 루트 안에 다시 n승근 루트 a가 있는데, 이거는 mn승근의 a가 되겠습니다. 즉, 제곱근 안에 3승근 루트 729가 있는데, 이건 결국 2 곱하기 3 해서 6승근 루트 729. 사실 3을 6번 곱하면 729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이 되겠죠. 자, n승근 루트 a의 n승인데요. 자, 이걸 계산할 때 잘 기억해 두세요. n이 호수라면 그냥 a가 양수 이건 음수 이건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n이 짝수라면 항상 절대값이 붙어서 나온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4승근 루트 마이너스 3의 4승인데요. 그냥 어? 마이너스 3이 나오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붙어서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승근 루트 a는 편의상 이렇게 a의 n분의 1승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n승근 루트 a의 m승은 a의 n분의 m승이 되겠죠. 자, 그래서 3승근 루트 마이너스 8의 제곱을 한다면, 결국 이거는 3승근 루트 안에 마이너스 8이라는 것은 2의 3승이죠. 그리고 이거는 3의 마이너스 2의 6승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를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의 3분의 1승이 되는 거고, 3분의 6이라는 것은 2죠.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래서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다음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4승근 루트 81 곱하기 x의 8승, y의 4승입니다. 결국 이거는 각각의 4승근이 들어가는 거죠. 예, 81의 4분의 1승, x의 4분의 8승, y의 4분의 4승, 그래서 3 곱하기 x의 제곱 곱하기 y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식을 간단히 하면, 3제곱 한다면 각각의 다 3제곱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2의 3승 8, 그리고 3의 4분의 3승인데, 3을 곱하니까 4분의 9가 되는 거고, y의 3분의 1승에다 3이 곱해지니까는 y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옆에 y의 4승,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입니다. 자, 이걸 정리하니까는 다음과 같이 답이 나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수 법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수와 및 실수 a와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다음처럼 a를 n개를 곱했습니다. a 곱하기 a 곱하기 a, 몇 개 n개를 곱해 봤습니다. 이렇게 쓰려니까 너무 귀찮죠. 그래서 이거는 간단히 a의 n승이라고 기호로 간단히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a 곱하기 a를 n번 곱해서 이제 1을 나눴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a의 n승분의 1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좀 더 간단히 우리는 a의 마이너스 n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때 a가 0이 아닐 때는 a의 0승은 우리는 항상 1로 약속을 합니다. 이건 편의상, a가 0이 아닌, 즉, 1의 0승, 2의 0승, 3의 0승, 다 1로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a가 0일 때, 즉, 0의 0승, 이거는 아까도 나왔죠. 부정형, 정할 수가 없습니다. 0의 0승은 어떤 값이냐? 예, 모릅니다.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부정형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0의 0승은 정의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마이너스 3의 4승, 마이너스 3을 몇 번 곱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4번 곱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8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3의 4승은? 이거는 저 위에 거와 구별되게, 이거는 3을 몇 번, 4번 곱하고 마이너스 1을 한 것입니다. 즉, 마이너스 1 곱하기 3을 몇 번, 4번. 그래서 마이너스 81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기호는 뭡니까? 지수가 마이너스 4죠. 즉, 이거는 마이너스 3의 4승분의 1이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마이너스 3의 4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82라고 그랬죠. 그래서 81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만 1의 0승. 예, 만 1의 0승. 만 1은 0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1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배운 지수에 대해서 어떠한 법칙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를 n번 곱하고 a를 n번 곱한 것을 곱했을 때 즉, a를 총 몇 번 곱한 겁니까? 즉, a를 m 플러스 n번 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3의 2승, 3을 두 번 곱한 거죠. 3의 5승은 3을 몇 번? 예, 다섯 번 곱한 겁니다. 즉, 이거는 3의 2다 5승, 즉 3의 7승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a를 n번 곱한 것을 a를 n번 곱한 것을 나눴습니다. 이때는 위, 아래 같은 것을 다 지워버린다면 a에서 m 마이너스 n승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의 5승은 몇 번? 3을 다섯 번 곱한 겁니다. 3의 2승은 두 번 곱한 거죠. 다섯 번 곱한 것에서 두 번 곱한 것을 지워버린다면 몇 번 남겠습니까? 예, 세 번 남겠죠. 3을 세 번 곱한 것. 3의 3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a의 m승, 그 전체의 n승인데요. 이거는 a의 m, n승이 되겠습니다. 자, 3의 2승은 3을 몇 번 곱하면 3의 2승은 3을 두 번 곱한 거죠. 두 번 곱한 것을 다시 몇 번? 다섯 번 곱한다면 몇 번이 되겠습니까? 3을 열 번 곱한 거죠. 3의 2 곱하기 5승, 즉 3의 10승이 되겠습니다. 자, a, b의 n승. 이거는 a의 n승 곱하기 b의 n승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4의 2승이라는 것은 3 곱하기 4를 몇 번? 두 번. 3 곱하기 4, 3 곱하기 4 한다면은 결국 3의 전체 몇 번이 있습니까? 두 번 있죠. 그리고 4가 두 번. 그래서 3의 2승 곱하기 4의 2승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b분의 a의 n승은 b의 n승분의 a의 n승이 되겠습니다. 자, 4분의 3의 제곱은 4의 제곱분의 3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b분의 a의 마이너스 n승인데요. 자, 이건 계산할 때 마이너스를 없애버리면서 그 안에 분수가 순서가 뒤바뀝니다. 즉, a분의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의 n승분의 b의 n승. 네, 잘 기억해 두세요. 즉, 4분의 3의 마이너스 2승은 보다 3분의 4의 2승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3의 제곱분의 4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지수법식을 가지고서 다음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기를 간단히 하시오 그랬어요. 2 곱하기 3의 a의 3승, b의 제곱 곱하기 3ab의 4승의 3승. 자, 먼저 3승을 전개한다면 3승을 지수법식에 사용한다면 3의 3승, 그리고 a의 3승, b의 4 곱하기 3승이 되겠죠. b의 4 곱하기 3, b의 12승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실수 2 곱하기 27, 54 곱하기 a가 몇 번? 네, 앞에 거 3번, 뒤에 거 3번에 6번이 있는 거죠. 그리고 b의 제곱이 있고, b의 12승이 있으니까, b의 14승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도 살펴본다면은 이거는 지수를 계산한다면은 y의 3승, 그리고 x의 3승이 되겠죠. 그리고 z의 4승분에 y의 2 곱하기 4, 8승, 그리고 x의 4승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x는 전체 몇 개가 있습니까? 네, 분자에 7개가 있는 거죠. x의 7승. y는 분자의 8개, 분모의 3개, 그래서 8-3에서 5가 되겠고요. 예, z의 4승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승이 있었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 승이 있는데요. 마이너스 승이 없어지면서 뭐가 된다고요? 안에 분수가 위아래 바뀐다고 했죠. 예,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한다면은 지금 위에, q가 위에만 있네요. q의 마이너스 8승. 어, 아니구나. q가 위에 마이너스 8개가 있고 밑에 마이너스 3개가 있으니까 서로 뺀다면은 마이너스 8 빼기 마이너스 1 하면은 예, 마이너스 2이 되겠죠. 그래서 q의 마이너스 7승. 그리고 r의 마이너스 5가 위에 있고요. 예, r의 마이너스 1이 밑에 하나 있습니다. 서로 뺀다면은 마이너스 4승이 되겠고요. 예, s의 위에 하나가 있고 밑에 마이너스 2개가 있네요. 서로 뺀다면은 s의 3승. 그래서 다음과 같이 q의 마이너스 7승, r의 마이너스 4승, s의 3승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예, 마이너스 지수승을 정리한다면 다음 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러한 실수를 가지고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실수를 가지고 4층 연산을 해볼 텐데요. 4층 연산에는 다음과 같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법칙이라는 것은 a 더하기 b를 하나, b 더하기 a를 하나, 예, 값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7 더하기 3, 10이죠. 그리고 3 더하기 7, 순서를 바꿔서 3 더하기 7을 해도 10이라는 것입니다. 자, 실수는 두 수를 곱해도, a, b를 곱하고, 이제 b를 곱하나 서로 같다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7 곱하기 5, 올려면 35고 5 곱하기 7을 해도 35가 되겠죠. 예, 순서를 바꿔서 곱해도 예, 같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교환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엔 결합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합법칙은 수학에서는 먼저, 이제 가로를 먼저 계산하는 거 아시죠? 자, a 더하기 b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c를 더하나 다음에 b 더하기 c를 하고 거기다 a를 더하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셈에 대한 결합법칙이라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2 더하기 4, 6이죠. 거기다 7을 더하면 아, 2 더하기 4 하면 6이고 거기다 7을 더하면 13이 되죠. 그리고 4 더하기 7을 하면 11이고 거기다 1을 더하면 13이죠. 예, 서로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셈에 대한 결합법칙이 되겠습니다. 결합법칙은 곱셈에도 있는데요. a, b를 곱하고 거기다 c를 곱하나 b, c를 곱하고 a를 곱하나 값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a처럼 3 곱하기 7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5를 곱하나 7 곱하기 5를 하고선 거기다 3을 곱하나 값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분배법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배법칙은 a 곱하기 그리고 이제 b 더하기 c인데요. 즉, b 더하기 c를 먼저 계산하고 a를 곱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나 아니면 각각 전개해서 분배를 해서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하나 값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더하기 5 를 하면 8이죠. 그것 다 1을 곱하면 1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분배를 해서 2 곱하기 3 6이죠. 그리고 2 곱하기 5 10이죠. 합하면 16 값이 같죠. 예, 이런 것을 우리는 분배법칙이라 얘기합니다. 자, 분배법칙은 이렇게 뒤에서 곱할 수 있는데요. b 더하기 c를 하고 a를 곱한 거 뒤에서 곱한 거죠. 자, 이때 b a 더하기 c a 서로 같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5를 하고 곱하기 1을 했을 때 2 곱하기 3하고 2 곱하기 5를 해서 계산을 해도 값이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층 연산에 대한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은 이제 아셨겠죠. 자, 다음에는 0의 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a에다가 어떤 실수 a에다가 0을 더했을 때 은 자기 자신이란 것입니다. 즉, 실수에다 0을 더하면 자기 자신이다 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수에다 자기 자신 아, 실수에다 0을 빼더라도 예, 자기 자신이 되겠습니다. 즉, a에다가 0을 더하거나 뺐을 때는 항상 자기 자신이 되겠습니다. 자, a 곱하기 0은 0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a분의 0 단, 분모는 0이 아니겠죠. a분의 0은 0입니다. 자, 그런데 수학에서는 분모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모가 0이 되는 것을 우리는 부정형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부정형은 부정한다,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정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부정형이라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요. 실수를 곱했을 때 a 곱하기 b를 냈을 때 0이 된다면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니까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성질은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 예, 필요한 성질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음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기준점에서 예,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를 했죠. 즉, a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했을 때 즉, a의 반대 방향 즉,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즉, 예를 넣어서요. o에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o의 반대 방향 예,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뭐 플러스가 된다라고 중학교 때부터 배웠을 텐데요. 그 의미는 마이너스 a a의 반대쪽에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a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5 곱하기 아,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 하면은 마이너스 5로 갔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예, 5가 되겠죠. 자, 다음에는 예, 연산의 곱셈과 나눗셈의 성질을 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b분의 a 곱하기 d분의 c 는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 끼리 곱해서 b, d분의 a, c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즉, 3분의 1 곱하기 7분의 5는 예, 3, 7은 21 22분의 2 곱하기 5 10이 되겠습니다. 자, 즉, 이 곱셈이니까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서 15분의 14 4가 되겠죠. 자, 다음은 분수의 덧셈인데요.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 분모 같죠. 그렇다면 이거는 c분의 a 더하기 b 또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5분의 a 더하기 5분의 7은 예, 5분의 9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분수를 서로 더하는데요. 이제 분모가 서로 다르죠. 다른 경우 b분의 a 더하기 d분의 c인데요. 이때는 우리 통분한다고 얘기하는데 b, d분의 대각선 끼리 곱해서 ad 더하기 b, c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분의 a 더하기 7분의 3을 계산해 보면 분모는 5, 7은 35분의 2의 단은 7을 곱하고 3의 단은 5를 곱해서 더하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시면 35분의 29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b분의 c분의 아, bc 곱하기 아, bc분의 a, c인데요. 위아래 다 뭐가 있습니까? 분자 분모의 공통으로 c가 있죠. 이럴 때는 약분해서 b분의 a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5 하면 분자 분모에 각각 5가 있으니까 5를 약분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지워버린다면 3분의 1가 되겠죠. 다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b분의 a하고 d분의 c가 같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대각선끼리 곱하기 대각선끼리 곱해서 a, d 1을 곱한 것하고 c, b 곱한 것하고 서로 같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3분의 2하고 9분의 6이 같다는 것은 2하고 9 대각선이 있죠. 그럼 18이 되겠죠. 이거하고 3하고 6 대각선이 있는 것 3, 6, 6, 8 두 개가 서로 같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절대값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중학교 때 분이 절대값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요. 예, 절대값. 요번에 확실히 알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대값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직선에서 수를 나타내는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즉 절대값 a라는 것은 기준점 0에서 그 점 a까지 얼마나 거리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a가 양수라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a가 거리가 되겠죠. 그런데 a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1 하면 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자, 그래서 절대값 a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것이고 왜? 거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a가 음수라면 거리가 거리는 양수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기 보면 기준점 0이 있고요. 5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이 있고요. 절대값 5라는 것은 기준점 0에서 5까지의 거리 즉 5가 되겠죠. 양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절대값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3은 음수지만 원점에서 기준점에서의 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3이죠.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3은 3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시를 보겠습니다. 3 마이너스 8. 이것도 싫습니다. 그런데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3 마이너스 8. 3 마이너스 8. 이 이 파이라는 것은 여기 파이라는 것은 3.14 쭉 나간 수였죠. 그럼 거기서 3 빼기 3.14 하면 음수겠죠? 음수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의 음수의 절대값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겠죠. 왜? 거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를 전개하시면 분배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파이가 되겠죠. 파이 마이너스 3. 다음에는 이러한 절대값의 성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셔서 알겠지만 절대값이 A의 절대값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기준점에서부터의 거리를 말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항상 0보다 크나 같아야 되겠죠. 자, 아까도 봤지만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라는 것은 원점에서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 즉 3이 되겠습니다. 0보다 크나 같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A의 절대값이나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이 똑같겠죠. 왜?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으니까는 그래서 O의 절대값이나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은 서로 5로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절대값은 이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A, B 곱한 것의 절대값은 각각의 절대값의 곱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마이너스 2 곱하기 5의 절대값 마이너스 2 곱하기 5가 뭡니까?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10의 절대값은 10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각각의 절대값 마이너스 2의 절대값하고 5의 절대값 그것은 2 곱하기 5가 돼서 10 똑같습니다. 그래서 곱의 절대값은 각각의 절대값하고 똑같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건 나누셈도 똑같습니다. B분의 A의 절대값은 B의 절대값 분의 A의 절대값 각각의 절대값의 나누셈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12의 절대값 그것은 각각 마이너스 3의 절대값 분의 12의 절대값 그래서 4가 되겠습니다. 자, 수지선상의 두 실수 A와 B의 거리는 두 수를 뺀 것의 절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마이너스 3하고 5의 거리 여기 마이너스 3이란 것이 있고요. 여기 이제는 5가 있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기준점 0을 중심으로 5쪽으로는 거리가 5고 마이너스 3쪽으로는 3이니까 전체 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8이 되겠죠. 그래서 두 수의 거리를 구할 때는 두 수를 빼서 절대값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